주말 동안 정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박근혜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 박근혜 정권 취임 2주년을 맞는 주말, 정국에서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.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. 못 살겠다, 갈아업자는 구호가 광장에 울려퍼집니다. 함세웅 신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현 정권이 불법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함신부는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국민 항쟁을 호소했습니다. 집회 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. 행진 도중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. 국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박근혜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. 미국 내 한인이 있는 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. 정혜림의 1분입니다.